카페붓 저희 카페붓은 그림을 그리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에요. 낮 시간 동안은 주로 그림 커피를 많이 드시고 저녁에는 와인을 한잔하면서 그림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업을 하시면서 와인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어요. 12시부터 12시까지 문화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작지만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더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역할도 문화에서 두드러울 수 있게 두각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개개인의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에 편이 나눠지기도 하고 또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데 문화는 그걸 유일하게 융합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편의점이나 어떤 마트나 이런 데에서 안 파는 조금 또 색다른 것들 뭐 와인도 그렇고 뭐 스낵 종류도 그렇고 뭐 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색다른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사갈 수 있는 재미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그림 이런 걸 하니까 여기서 자기가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좀 추상적으로 뭔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냥 운동화 꺾어 신고 지나가는 길에 산책하다가 문두 여기가 이제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오셔가지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